자 그럼 그 월트 디즈니의 돈과 조직의 본격적인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 제 일부에서 뭐 이 정도 업로드 시켜줬으면. 업을 시켜줬으면 이제 다운시킬 때가 됐죠. 예 여러분들 다운이 아니라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유 박수. 라타토이입니다. 라타토이. 저희가 2008년도에 태국을 우리 부부가 갔을 때에 3월달에 갔을 때 지금까지 그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라타토이를 총 몇 번 받냐면 한 400번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한 400번 봤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그 나오는 생쥐 레이미가 구스토의 조리법을 다 외우는 정도의 수준까지 갑니다. 제가 400번을 봤다고 자부하는 영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라타토이하고 이준익 감독의 황산벌입니다. 예 황산벌. 그래서 그거는 그 저기 삼 개 국어가 다 됩니다. 예 북한 사투리 고구려 말 백제어 신라어 당시에 했던 각종 장면들 캐릭터 리스틱한 이런 것까지 다 됩니다. 예 가장 그 감명 깊었던 황산벌의 대사가 뭐냐 하면은. 그. 반굴이 죽어가지고 관창이 죽어가지고 오니까. 아니다 반굴이 죽어서 오는 거다. 그래서. 관창이 죽어서 오나 그 이게 딱 보는데 화랑들을 계속 보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유신이. 그러니까 김유신 저거 동생 흠수이가 뒤에 있다가. 관창이 그 흠수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처음에 갔던 반굴이가 흠수이 아들이고. 관창이 그 뭐야 김푸미리의 아들이거든. 그래. 화랑들을 계속 보내라 했더니 흠수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니 미친나. 뒤에서. 그러니까 김유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미쳤다. 니 새끼 죽으라고 보낸 니는 안 미쳤나. 지 처자식 다 처죽이고 나온 개백이는 재정식이가. 어. 원래 미쳐야 하는 거야. 전쟁은 미친 놈들 지신 거야. 화랑들을 계속 보내. 그 다음 뭐예요. 꽃은 화려할 때 지는 거야. 그렇죠. 아. 거기서 모든 본질이 나오는 거죠. 정진영의 그 대사가. 김유신 장군의 그 대사. 그렇죠. 기가 막힌다. 전쟁은 미친 놈들 지신 거야. 정신 나간 놈들이 전쟁하는 거야. 안 되세요. 예. 지금 미국하고 이라크는요. 정신 나간 놈들인 거예요 이란도 그렇고. 제정신으로 못 해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워게임 또 일어나겠다 구십 년의 걸프전 이런 거 또 일어나겠구나. 그 뭐야 무슨 헬리콥터고 그거 아파치 헬기 날아다니면서 아파치 헬기가 헬멧을 쓰면은 모든 표적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헬멧에 그게. 조종사 헬멧이 뭐야 오 미터 앞에 있는 걸로 보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라크 후세인이 갖고 있던 대전차 이게 전차를 갖다가 거의 첫날에 육백 대 가까이 부셔버립니다 아파치 헬기가. 한 대가. 아시겠습니까 아니 오 미터 앞에 있는 걸 못 맞추겠냐고 그 숙련된 조종사가. 그렇겠습니까 명중률 백 프로예요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의 모든 그거는 속도 고나발이고 그거는 아니야 헬멧이 진짜 금메달이야 그게 헬멧 없으면 일반 헬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조종사가 헬멧을 딱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의 ai 수준이에요 완전 다 이게 완전 뭐냐 줌인 되는 거야 전부 다 5미터 그거 못 쏘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극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함 붙어보자고 갔다가 첫날에 육백 대 깨지니까 이제 완전 바로 야 이거 항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루밖에 안 했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부시 대통령이 우리의 힘을 봤지 그런 걸로 생각을 만약에 삼십 년이 지났는데 계속하고 있다 그 사람은 덜 큰 사람입니다. 전쟁은 미친놈들 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준익 감독이 김유신 입을 빌려서 그 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 처자식 죽이고 나온 개백이가 영웅이가 제 정신 나간 거지. 네 아들 죽으라고 보내는 너는 제 정신이요. 넌 내 보고 미쳤나 할 소리가 아니지. 너도 미쳤는데 뭐 안그래요. 자 레이미라고 하는 이 생쥐가 미키마우스로 그려졌나요 아니지요. 진짜 쥐로 그죠 자 출처 구글 이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링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요 모자 속에다가 이렇게 이때 그래서 이렇게 뭐야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네 움직인다라고 하는 참 기발한 정말 아이디어입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을까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이게 애니 원 캔 쿡이라는 말이 왜 나오 그 맨 처음에 이렇게 빰빰빰빰 빰빰빰 그 프랑스 국가 나오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음식이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는 프랑스 요리이며 그 요리의 최고봉은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구스토 식당의 구스토 셰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러면서 그 할매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레이미가 뒤에서 이래가지고 저걸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어요. 라따뚜이가 지금 이런 스토틸차도 너무 웃길 뿐더러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했을까 그래서 뭐 애니원 캔 콕 구스토가 말했던 그거 애니원 캔 콕 이게 뭐야 1960년에 월트 디즈니가 말했던 애니원 캔 석시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그러잖아 그 콜레트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구스토님의 구호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냐고 그러니까 뭐 구스토 죽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거를 다 브랜드 파워를 다 장악하려는 마음을 먹은 스킨업 부주방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구스토님의 구호가 뭔데 콜레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렇게 비꼬는 투로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애니원 캔 콕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일개 쓰레기 부위를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구만 그래 그죠 자네는 아주 과감한 시도를 했고 그건 칭찬받아 마땅해. 자네가 요리사가 되는데 콜레트가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니까 이러면서 잡아갖고 콜레트 쪽으로 확 붙여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리사가 되는 모든 과정을 책임지도록. 그러잖아요. 수프만 잘 만들어서는 안 될 거야 링귀. 애송이 뭐 하든가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돼 쥐가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구스토의 아들이더라 사실은 유전자 검사가 얘죠 얘가 한 거죠 머리털을 뽑은 거기 때문에 그 스키너의 변호사가 그러잖아 근데 그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쥐털이라나 그렇죠. 요런 식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에 스포일러를 조금 하자면은 아폴로 안톤 이고라고 하는 최고의 요리 비평가가 별 다섯 개에서 별 하나를 구스토에게 박탈함으로써 구스토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예 죽었다고 추정된다고 얘기합니다 방송에서. 그래서 안톤 이고가 이렇게 얘기하죠 애니 원 캔 콕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위대한 말처럼 들리지요 문제는. 그렇죠 예 정신나간 구스토가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리 비평가로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요리 아무나 못한다. 애니 원 캔 낫 콕으로 바꾸죠 저걸. 그러면서 별 하나를 박탈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나 가는 식당으로 전락한 것이다라고 마지막 평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스토가 이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얘가 링귀니가 다시 히트를 치니까 와가지고. 이 대결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느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일찍 당신은 이곳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거 아버지 원수잖아요 그렇게 보면 왜 왜 일찍 출세한 분 치고는 눈치가 많이 늦군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 음식 비평가 치고는 마르셨네요 라고 얘기하죠 지지 않는 거죠 이 싸움이. 그래가지고 나는 음식을 사랑할 뿐이지 탐하지 않소 음식을 보고 맛이 없으면 삼키지를 않아. 그렇죠 그대의 불타는 심장을 요리해서 먹고 싶구만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송아지 심장구이 이 말이거든요. 그냥 그냥 인제. 이거를 가지고 하면서 라따뚜이라고 하는 그 평범한 요리를 가지고 안토니고를 과연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쥐라고 밝히니까. 주방 사람들이 다 나가버려요. 이게 미쳤나부터 해서 나가버려요. 나가버리는데 콜렉트가 그 애니원 캔쿡이라고 하는 책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도망치다가 보고. 심경의 변화를 느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링귀니는 자기는 요리사의 적성이 아니라 웨이터가 없잖아요 지금. 자기 웨이터라니까 이게 적성인 거야. 이제 안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 웨이터가 적성이었구나. 그렇게 했냐면서 얘가 라따뚜이를 쥐들을 동원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죠 그 콜렉트가 도대체 무슨 요리를 만드는. 아니 라따뚜이를 음식 비평가한테 줘갖고 어떻게 그거를 우리도 지금 보세요 최고의 한식 비평가가 갔는데 김치찌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황당하지 않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음식 비평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번 먹어볼 거예요. 이 김치찌개를 도대체 얼마나. 좋은 김치찌개길래. 이 안에 뭐 홍삼이라도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녹용으로 끓였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 녹용으로. 그러니깐 당귀를 넣었나 뭐 이런. 금가루를 넣은 건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을. 여기에서 라따뚜이를 그렇게 만드니 안토니고가 그게 뭐야 무슨 뭐. 무슨 SF 판타지 일본 만화에나 나오는 액션을 취하죠 이렇게 펜을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옛날에 자기가 엄마가 해주던 그 라따뚜이의 맛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옆에서 스키너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왜냐면 쥐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고가 감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라따뚜이가 저분이 시킨 것과 똑같은 걸로 주문해 줘요. 라따뚜이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따뚜이 이것들이 아주 웃기고 있구만 그래 라고 얘기하더니.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자기가 먹어요. 딱 먹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없네 이라고. 주방문을 차고 들어가죠. 누가 만들어 써놨다뚜이 확인해야겠어 이랬는데. 전부 쥐판이잖아. 그러니까 쥐특공대에게 잡혀갖고 감금 당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음 이러면서 감금 당합니다. 진짜 웃깁니다. 한 사백 번 본 것 같죠 그걸로 강의하라고 해도 해요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안톤 이고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평론에서. 세상 평론가들의 일은 참 쉽다. 왜 그냥 먹어보고 평가하면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위대한 구스터의 애니 원 캔 쿡의 진정한 의미를 나는 어젯밤 깨달았다. 아주 예상치 못한 상대로부터 기가 막힌 음식을 대접받았기 때문이다. 아니요. 아무거나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는 없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어떤 신분에서 그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위대한 구스터의 철학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지금 구스터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그 요리사보다 신분이. 그 뭐야 이 덜천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이거죠. 낮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장 낮은 존재가 무엇인가 주방에. 그러니까 디즈니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픽사의 아이디어고. 참 대단한 작품이죠. 그만큼 띄워드렸으면 됐다고 했죠. 이제 이 사람이 나옵니다. 업아이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뭡니까 그리. 미키마우스죠. 1919년 여름 디즈니와 처음 만납니다. 1920년 처음으로 자기가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 그리고 도날드 더까지 만들어냅니다. 1930년 여름 디즈니와 처음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말싸움을 벌입니다. 디즈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인자님 그 힘 좀 고만거리라 그 아래 것들 좀 시켜. 어부아이워스가 펜을 집어던집니다. 니 방금 뭐라 했노. 니가 내 덕에 돈 번 주제에. 1930년에서 35년까지 디즈니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합니다. 내가 뒤에다 또 쓰려고 그랬어. 근데 안 써. 왜? 디즈니도 어부아이워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은 테러 빼고 다 합니다. 뭐 배급 안 되게 하고 영화 망하게 하고 이러면 서로 막 좋게 살기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 1940년 디즈니사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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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서 그 디즈니가 회의를 주최하고 있으면 어부아이워스는 반드시 한 시간 늦게 들어옵니다. 일부러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돼? 책상 위에 다리 딱 올리고 있죠. 자기한테 눈길이라도 주면 어디다 대고 잔소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돌아왔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돌아왔지?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 캐릭터를 자기가 그렸는데 도날드 덕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자 이렇게 1930년 여름 디즈니와 처음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싸워볼인데 아까 전에 백설공주의 첫 구상이 몇 년부터라고 했죠? 1931년 디즈니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이워스는 이 없이 내가 안 되는 줄 알았지 하면 해볼 거야. 31년 당시에 디즈니의 모든 만화 캐릭터는 누구의 작품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러니까 나 뭐라고 그랬어요? 백설공주 할 때 실패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아이워스 없이 어떻게 일할 건데 아니겠습니까? 월트 디즈니는 아이워스에게 왜 제작사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아? 왜 평소에 이런 말 많이 했겠지? 그림이 이게 뭐야? 좀 더 귀엽게 좀 그려봐. 그렇죠? 저게 뭐 한 번에 나왔겠어요? 수백 번 해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특히 제일 싸움이 많았던 캐릭터 틴커벨 틴커벨 캐릭터 깜찍하게 그려야 된다. 깜찍하게 그려야 된다. 그래서 어부하역사는 나중에 집을 던져버립니다. 더 이상 어떻게 깜찍하게 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아시겠습니까? 틴커벨이 원래는 긴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이게 월트 디즈니의 잔소리 때문에 점점 올라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원래는 짝대기도 좀 투박한 거 들고 있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 완전히 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위의 베를린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디즈니가 저거다. 얇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부하이워스하고 싸웁니다. 틴커벨이 카라얀이냐? 죽을래 정말? 그림은 내가 그린다고. 월트 디즈니가 파는 건 내가 판다. 왜? 네가 마케팅을 할 줄 알아? 엄만 만들어 보니 뭐 할 거야. 뭐 팔아오면 끝이야.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만화 제작자 어부 아이워스입니다. 천구백일년부터 천구백칠십일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경영의 전문가는 월터였습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싸움. 그래서 여러분 위키피디아나 모든 걸 보셔도 애증의 관계를 이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증만 남았다는 얘기죠. 그 말은. 다시 가세요. 어쩐. 어부 아이워스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워스 이름 딴 거 뭐 있어요? 드림 웍스. 그죠? 예 드림 웍스. 예. 월트 디즈니의 인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항상 뭐 이렇게 디즈니 따보면 그냥 이렇게 따는. 요 그림이 안 나오는 디즈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크레더블 할 때 붉은색으로 나오는 거. 인크레더블 원 투 할 때 붉은색으로 나오는 거 그거 왜 안 가져왔게 저작권 있어 해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구독자가 만육천이백육십사 명인데요. 내가 쉬는 시간에 한번 확인해 봤거든. 만육천이백육십사 명인데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십만 명 되고 이십만 명 돼가지고 공격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네요. 여보세요 여기도 출처를 했잖아 일부러 한 번 쓴 거 가져왔어요 패스트 캠퍼스 온라인. 온라인 대학교 여기 패스트 캠퍼스로 여기 박아 놨잖아 그래서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디즈니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싸인이 세계 저작권이라니까요 이 싸인이 그래서 노인 슈반 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성에. 특히 여러분 디즈니랜드를 가시면. 처음에 반반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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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어버 아이웍스하고 싸운 또 하나의 이유 뭐야 디즈니는 기차에 대한 애착이 거의. 뭐든지 기차가 있어야 돼. 여러분 놀이동산에 이렇게 매달려가는 기차 이런 거 있잖아요. 척척폭폭하는 기차 있죠. 그거 다 디즈니랜드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거. 기차에 대한 집착이 거의 광적이에요 얘는. 오주 가면 설국열차 만들었을 때 디즈니 보고 만든 거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차에 심취하시오 뭐 이러면서 뭐 이래 하잖아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거 디즈니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키즈 콘텐츠가 각광을 받는 이유. 이분 누구예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분. 장인어른이 누구세요. 의암 손병희 선생님. 천도교 교주이자 민족대표 33인의 대표. 모 역사강사에 의해서 룸사롱에 모였던 걸로 오해받으시는 소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그렇죠. 완전 개헛소리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민족대표 34인 중에 그 현장에 계셨던 분도 26분밖에 안 되시고요. 제가 강의했던 정인복이라는 그 조선 광복군 총력 무장 테러리스트의 그 정신적 지주였던 유여대 목사도 당시에 평안북도 선천군에 계셨습니다. 도장만 빌려줬습니다. 도망간 게 아니고. 여기 선천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겠노라. 내 도장을 찍어라. 내 이름을 써라 해서 자기 이름 딱 쓴 창호지도 같이 줍니다. 화선지까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뭐 룸사롱에 모여가지고 낮술 먹다가 만세를 부르고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수하면 형이 감경될 것 같아서 했다고. 제가 일제시대 전공자예요. 제가. 말도 안 되는 망발을 찌꺼리고 있어요. 천구백삼십칠 년에서 삼십팔 년 백설공주의 세계적 인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거를 우선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가. 천구백삼십칠 년에서 삼십팔 년이라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원작 만화가 삼십칠 년에서 삼십팔 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가지고 흥행을 그래 했다고. 월트 디즈니에 그렇게 엄청난 그 어부 아이웍스가 만약에 그려줬으면 조금 한 이삼 년 더 빨리 그려줄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칠 년이나 걸린 거 아니에요. 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림 동화책에 나오는 자 보십시다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운동입니다. 천구백십 년대 말부터 이십 년대 초반까지 했었던 잡지 어린이라는 것을 통한 천도교 청소년회 천도교 청년회 천도교 어린이회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소파 방정환이 그거를 구현동화의 구현사를 해요. 구현사를. 방금 그런 거 있잖아 형님님 미친나 뭐 이런 거 강요 그런 거 하여. 뒤에 여자분 두 분이 따라다녀. 왜냐하면 여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파 방정환의 동화 구현 시에는 어린이들하고 그 어머니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동화나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민족의 독립 정신을 강요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년 그가 청년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이로서 저기에 가가지고 민족의식을 고취받았던 저기 전국을 도는데. 그 서울에서 특히 많이 하죠. 그 고취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컸을 때가 30년대에요. 성장했을 때가 29년도 말부터 30년대 중반사에요. 걔네들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애 같으면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총독부에 취직하는 거잖아요. 그죠. 식산은행 뭐 이런 거에 취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남자애들은 뭐가 됐겠어요. 30년대 초반에 깡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본 놈들하고 내가 싸워야 되겠다.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등장했던 깡패들이 다 누구야. 저 북한에 있는 시라손이라든가 종로의 김두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시정 잡 빼고 불량 빼고 조폭을 미화했다고 그러고. 그런 거는 나는 역사의 완전 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디서 조폭을 미화하고 있어요. 이런 순간. 아니에요. 어린이 운동을 하는 거야. 왜? 썩어빠진 어른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이렇게까지 왔으니 어린이들부터라도 계몽을 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야 반드시 머나먼 미래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조국 광복이 이럴 것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전 세계적으로 다 그거였다고 소위 얘기하는 경제의 테이크 오프라고 하는 제조업에서 2차 제조업에서 1차 산업에서 농업에서 뭐라고 하면 제조업인 공업으로 가는. 상업 재벌들이 등장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소위 억만장자 브랜드텔링에서 주인공들이 많아. 이 시절이. 이 30년대가 헨리 포드 뭐 제이피 모건. 제이피 모건은 좀 아래지만 그 아들을 놓치자면 그렇게 되고. 뭐 하여튼 많아요. 그러면 이 때의 어린이 운동을 월트 디즈니가 해서 먹혀들어갔던 이유는 크게 첫 번째 이거죠. 자. 일. 인권 사상이에요. 인권 사상 두 번째 뭐 인권 사상에서 기반한 뭐 민주주의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본주의인 거예요. 왜 인권 사상이 안 돼 있는데 어린이하고 여성 인권을 어떻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되 방송 강의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많은 여성 운동가들은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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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인권은 멀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1899년에 살았던 30대 여성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의 여성들을 본다면 천지개백한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쵸 한 일주일 동안 내가 볼 땐 타임머신 타고 와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봐 충격받아가지고. 아시겠습니까. 더디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장된 건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에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과 아동이라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가 섰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나중에 한 작품이 있어요. 은근히 디즈니가 1910년에 영국 런던이라고 하는 사회를 묘사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진 작품이죠. 거기 작품에서 그 주인공의 엄마가 맨날 돌아다니는 게 뱅크허스트 집회에 맨날 돌아다닙니다. 뱅크허스트가 여성 참전권 운동한 사람입니다. 영국에.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 극렬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뱅크허스트. 그러나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요들이 뭐냐 소비 대중이란 말이에요. 영화 티켓을 사잖아요. 그리고 미키 마우스 인형을 사잖아요. 만화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소비 대중으로서 자본주의와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해서 요 키를 뭐로 잡았느냐. 요 키를 뭐로 잡았느냐. 자발적 재구매로 잡습니다. 자발적 재구매. 되게 웃기는 개념이에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자기가 재구매를 한다고. 그럼 돈을 버는 거예요. 디즈니가 이거에 집중합니다. 밸런티어링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재구매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자발적인 재구매다 이거라. 타율적 재구매가 아니고. 가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이게 아니고 정말로 그게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게 빠지면 도박이에요. 그죠 뭐 손모가지 잘한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고. 그죠 요번에 그 저 제가 하는 다음 강의도 자발적 재구매에 관한 강의입니다.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프로 골프의 세계죠. 거기 자발적 재구매 아닙니까. 자꾸 가잖아요. 골프 한번 치러 갔는데 여기 골프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든 없으신 분이든 주변에 한번 보시죠. 자꾸 치러 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골프를 해라 라고 뭐 하나님이 명령했습니까. 그냥 가. 스티븐 스필버그도 마찬가지죠. 걸작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저의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니아층이 형성되고 백이성 강사의 강의가 좋다라고 싶으신 분은 자꾸 다시 봐요. 그거 아니죠 유튜브도 결국에 자발적 재구매에 기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이성 강사가 참 마음에 든다 저 사람을 뭔가 도와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 광고를 끊이지 않고 끝까지 다 보는 거죠. 그렇죠 나는 백이성 강사가 좋지만 도와주긴 싫어 이러면 건너뛰기 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스킵 그렇죠. 그러면 뒤에도 또 건너뛰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보시는 분도 계세요 저 뒤에 근데 과연 이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궁금해서 생각하시는데 이런 식으로도 한다는 거. 그리고 옆에서 보시던 남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느냐 저 사람이 안 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그 얘기를 안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멤버십을 하면은 돈 내고 멤버십도 하고 이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뭐 대표적으로 광고를 안 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 중에 영어 이름이 비비안이 있습니다. 한국말도 리이어가지고요 유명 영화배우 비비안 리하고 이름도 그래가지고 비비안 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여자는 아니고 그래서. 저도 뭐 가수 백이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로 어디에 강연을 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면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가수 백이성이 와서 강연을 하는갑다 이라고 와요. 그게 말 그대로 어그로 끄는 거죠 어그로 끄는 거. 그리고 유튜브도 가수 백이성이 역사가 하기도 하나 이러고 이래 봐. 근데 가수 백이성 아니거든 그러니까 싫어요 누르고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싫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싫어요 아무도 누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마치 우리 와이프처럼. 우리 돈도 없어 죽겠구만. 갑자기 돈 내놓으라 그래 카톡으로 그럼 제가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농담이지 롱 이러면서. 마구 써버렸고요 뭐 이러면서. 마구 써버릴 거야 어차피 나갈 돈 하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걸 막 내한테 보내. 그래가지고 술도 마구 마셔버렸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삐뚤어질 테다 시리즈입니다 그게. 그럼 진짜 있어요. 뭐 500원인가 내면 그게 세트로 온대 카카오톡에 쓸 수 있대 대단하대 생긴 것도 우리 와이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 이모티콘 그래서 이 어린이 와이프하고 닮았다는데 스무살이 니는 왜 웃는데 니 뭐 안다고 웃는데 니 뭐 아는 거 있나 어린이 운동의 선두주자가 뭐야 해월 최시형이 물타아 사상을 전파합니다 물 돈트 이 말입니다. 타 때리지 마세요.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어린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 뭐 영어로 번역하면 키즈. 키즈 왜 키즈 유튜버는 돈을 많이 벌까요 고작 파악한다는 게 그것이 알고 싶다도 그렇고 어 유튜브에 유튜브 랩도 그렇고 그 파악한다는 게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성상 요렇게 보행기에 앉아서 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애들은 광고를 건너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 광고가 나오더라도 계속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즈 유튜버는 소득이 많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자발적 재구매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보고 또 보거든 내가 지금 우리 딸내미 둘이만 봐도 계속 보고 또 봐요 또 보여줘 또 보여줘 또 그거 보여줘 이런다고 계속 본다고 그거에서 이 조회수가 올라가고 매니아층이 딱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람 튜브가 막 어 천 삼백만 명 천 오백만 명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둘째 딸하고 이름이 똑같은 라임 튜브도 있습니다. 둘째 딸 보고는 너는 유튜브 못하겠다 나 얘기를. 이 조작권이 이래갖고 이때. 자기나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야는 알로 쓰면 되지 않느냐. 저쪽은 엘인데 야는 알로 쓰면 되지 않느냐. 맞네. 내가 그 생각. 과거에는 깨우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을 뜻한다 천구백이십년부터 아동문학과인 방정환 선생이 어린아이를 대접해서 부르는 말도 공식화해서 오늘날의 어린이로 변형됐다 와이티엔에 나옵니다 여기 출처 밝혔습니다이 와이티엔 어린이라는 단어는 방정환 선생이 만들었다 캐스천 마크 아니다 이 말이죠 본격적으로 쓰이고 긍정적인 말로 쓰이게 한 것이 방정환 선생이지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23년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 처음에는 이름을 그렇게 시작했지 지금 월트 디즈니라고 알고 있지 로이 디즈니를 누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 처음에는 디즈니 브라더스 컴퍼니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월트 디즈니로 하니. 형 로이의 실망감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로이의 욕망은. 빛 그 좌절된 욕망은. 월트 디즈니가. 그 딸만 둘이었거든 다이앤하고 바로 우리 큰딸 이름인 샤론 예 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앤하고 샤론인데 그 엄마가 또 유명한 만화 작가의 릴리안이라는 여자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 디즈니의 부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이 디즈니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어디. 디즈니사를 물려받습니다 로이 디즈니가 드디어 1923년에 투자합니다 요 만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빅 히어로 우리 딸내미들이 보는 거 하얀 로봇 틀어줘 이라고 하거든요 하얀 로봇 이게 일본의 요기 동생이고 형이죠 그죠 요것도 보면 이 관계가 많이 투영됐어요 어버 아이워스가 그린 미키 마우스를 들고 이 사진 찍고 나서부터 어버 아이워스가 기분 나빠했다 그러죠. 왠 내 빼고 둘이 찍노. 너가 만들었나. 그런데 1920년부터 23년 사이에 월트 디즈니가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참 사업을 합니다 아무도 투자도 안 해주제 그 무슨 이제 뭐 경상도 사투리 좀 하겠습니다. 얼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고 다 큰 어른이 만화나 그리사코. 그런 거 하지 말고 실사 영화를 해라고 해서 실사도 여러 번 뛰어들어요.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미주리주의 그. 출신이라고 할리우드에서 되게 배척을 받습니다. 촌놈이라고. 촌놈 저거 이러면서 막 배척을 받습니다. 거기도 뭐 금수저 이런 게 있었나 보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처음부터 로이 디즈니는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뭐 네가 영화를 해야지 자수가 왜 자꾸 만화를 그리고 있어 대도하는 이십삼 년도에. 그 이십삼 년도까지 이렇게 월트가 고생하는 것을 보았지만 미동도 안 하던 로이가 기업가거든요 이 사람이. 이 캐릭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오스월드 레빗이라고 하는 아이웍스가 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월트가 했는데 이 아이웍스의 오스월드 레빗이라고 하는 거를 유니버설 스튜디오에게. 뺏겨버립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유튜브 콘텐츠 중에. 제가 강의하고 제가 했습니다만. 제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가슴 속에서 활화산이 요새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활화산이 저 올라오는데 이게 폭발하면 주변에 마동석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몇 번이나 경고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나는 이것만 보면요. 이 월트가 얼마나 그 오스월드 레빗을 잃은 걸 가지고. 가슴을 쳐 했는지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랬는지 소위 말하는 그 이불 켜기라 하죠. 마이너한 스튜디오였다고 했잖아요. 아까 미국 사람 그거에 마이너 마지널 파트라고 했잖아요. 뭐야. 지역적인 부분이었다고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회사에 맞설 힘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고려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소송하지 말고 네가 다른 캐릭터를 창작하면 돼. 그래서 오스월드 레빗보다 더 잘 나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무너진 자존심이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캐릭터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키마우스가 남자니까 미니마우스. 그래서 미키마우스하고 미니마우스 옆에서 항상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뭐야 도날드 덕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개도 하나 있지 않나 그. 이렇게 예 염손지 겐지 뭐 하나 있어요 그거 하고 놀라운 캐릭터를 다시 창작.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은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돈을 법니다. 이게 간단한 명제 같죠. 아니에요. 인 올더 투가 메이크 머니냐 메이크 필름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요. 우리가 돈 그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돈이 왜 중요하죠. 더 많은 유튜브 동영상과 더 많은 강연을 보다 질 좋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월트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로이와 어브 그 두 사람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 역정. 아니 뭐 미버하고 찢어고 복든 간에 어쨌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와가지고. 자 어브가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누구 때문에. 로이 때문에. 로이가 5년을 가가지고 계속 선물 하나 놔놓고 오고. 야 월트하고 사이 나빠졌지. 내하고 나빠졌냐. 참아라. 다시 돌아와. 네 밖에 없어. 그러니까 월트는 막. 그래가지고. 에이 그런 식으로 그 소송 걸고 그걸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어브 보고도 그렇게 하지 마 서로 이렇게 로이가 계속 중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십 년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로이가 일단 왔잖아 그럼 건드리지 마. 아니지겠어요 건드리지 마. 야단치지 말라니까. 그러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월트의 장례식 때도 로이는 뭐 별로 그다지 슬퍼하지 않았다. 저기 어브는 별로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로이가 보고 있습니다. 니 없으면 안 돼. 니가 없으면 안 돼. 오스월드 레빗을 하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미키마우스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다. 라는 거죠. 미키마우스까지 그 뒤로 요 장면 요 누굽니까 아까 뱅크허스트가 엄마 그 뱅크허스트의 운동에 같이 참여하는 여성 참전권 운동 집과 집안에 있었던 뱅크허스트죠. 그래서 남자 주인공 이름이 더 뱅크스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근무하는 걸로 나와요. 그지? 그래 여기 트래버스라고 하는 여자 원작자에 의해서 1910년 당시에 원작 소설이 지어집니다. 메리 포핀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이게 안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줄리 앤드류스가 나오는 줄리 앤드류가 서른 살에 나온 게 그거 저기 뭐야 그거 스물 두 살인가 스물 살 살인가 나왔던 게 아마 사운드 오브 뮤직일걸요. 하여튼 줄리 앤드류스를 처음부터 딱 찍었습니다. 월드 디즈니가 보모는 마야가 최고야. 뭐 새엄마 이런 거 있잖아. 사운드 오브 뮤직도 그런 스토리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뭐고 거의 여덟 남매의 새엄마가 되는 거 아이가? 일곱 남매인가 여덟 남매인가 뭐 하여튼 그죠? 메리 포핀스라고 하는 베이비 시터 유모의 이야기. 영국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최근에 했던 메리 포핀스 리턴즈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거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유튜브에서도 900원인가 하고요. 뭐 KT LG유플러스 이런 데는 무료 영화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메리 포핀스라고 하는 이 줄리 앤드류스 버전인데 이거를 보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동심의 세계에 이 돌을 던지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동심의 세계를 자꾸 가르쳐 줌으로써 결국 누구를 바꿉니까 그 아버지 뱅크스라는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객관식 다반지 형의 인간에서 동심이 가득한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에게 돈과 조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 캐릭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보세요.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요걸 갖고 인형을 만들고 요걸 가지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만들고 요걸 가지고 TV연속극을 만들고 요걸 가지고 광고에 출연시키고 요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요걸 가지고 강의를 하고 요걸 가지고 강의를 하고 요걸 가지고 뭐 뭐라고 하는 이런 굿즈를 만들고 전부 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야 진정한 멀티 채널 멀티미디어를 창조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캐릭터를 갖고 오만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심지어 뭐까지 할 수 있다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테마파크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왜 그래 봤자 어린아이들은 끝까지 재구매를 할 것이다. 그것도 뭐야 자발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뭘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큰 아이는 다시 자기 아이를 데리고 디즈니랜드로 올 거야. 그렇죠. 이것이 대대손손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아시겠습니까. 완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때문에 유행했던 거. 누가 나에게 키스 좀 안 해주나 잠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나에게 사과를 다 먹고 잠줄게. 물레를 돌리면 저는 찔려서 잠이 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뽀뽀하는 사람이 담배 피우고 들어온 우리 아빠면 어떡해. 그 다음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기 뭐지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어서 그거 하는데 근데 왕자가 못 생기면 어떡해 뭐 이런 외모지상주의적 발언.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뭐라는 그 인어공주도 목소리가 나쁘면 어떡해. 인어공주 목소리가 나쁘면 뭘 갖다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문어한테 뭘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의 목소리를 다오. 너에게 두 다리를 주는 대가로 너의 목소리를 다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면 그 다음에 저 하여튼 많지. 그래서 리들 빅 히어로 같은 경우 얘가 천재잖아 히로라고 하는. 이게 아마 일본 작 그게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히로라고 하는. 그래 왜 마이크로봇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거는 애프터 히즈 데스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레이터 커렌시라고 했잖아. 히 게인드 그레이터 커렌시 애프터 히즈 데스. 그렇지요. 왜 그렇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로이가 23년도에 결국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하마 하고 옴으로써. 록펠러가 자기 동생이 왜 회계사라고 해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뉴욕 록펠러 센터를 줌으로써. 이게 시너지 효과가 확 이러난다. 동생이 굉장히 정확한 성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야 형제 사업의 세계적인 성공 사례예요. 그런데 록펠러도 동생이고. 안녕하세요. 이 월트 디즈니도 동생입니다. 형은. 아니 아니지. 월트 디즈니가 동생이 아니고. 록펠러는 지가 형이지. 지가 형이고. 여기는 자기가 동생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그 브랜드나 이런 거는 다. 그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의 동생이나 형은 어떻게 돼요. 경영이나 회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는 뭐야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통반장 다 해 먹을 수 없다니까요. 누군가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을 성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사람. 아까 로이가 뭐야. 어부한테 가서 계속. 그렇죠. 수딩. 달래주잖아요. 몇 년이 걸릴지언정. 재촉하지 않고. 그리고 뭐야. 월트를 계속 진정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부는 막. 예. 나의 예술혼을 모독했다. 그렇죠. 월트는요. 아이고. 뭐 도왕인기. 내가 진짜. 신문사에서 일하던 거를. 내가 해줬더니만. 어. 어디서 내한테 뻣대고 있노.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로이가 볼 때는. 둘이 똑같은 놈들끼리 싸우고 있네. 진짜. 돈도 없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건 마치. 그 송경령 송애령 송미령 할 때. 경영이가 저 손문으로 싸우고. 민영이가 장계석으로 싸울 때. 결국 애령이가 중간에 나서서. 내가 사준 돈으로 다 입고 사는 것들이. 조용히 안 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형 로이 디즈니가 드디어 투자한다. 1917년에 사업을 미성년자로 시작해가지고. 6년 만에 형의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형이 만화를 하지 말라니까. 차라리 비스트로를 해 왜 약식 경양식집 있잖아 그런 걸 해라. 안돼. 만화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형이. 그래서 뭐야 십사 년 만에 어떻게 돼. 십사 년 만에. 대박이 난 거야 백설공주를. 그리고 어떻게 또 하나의 그 디즈니 브랜드로 전부 통합 원소스 아까 전에 하나의 것을 갖고 전부 통합한다 원소스 멀티 유즈 이 말입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 월티 유즈 미디어 티브이 프로그램 장편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실사 영화가 뭔지 아시죠 다큐멘터리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음악 서적. 디즈니 송. I can show you the world. 롤링 텀블링 스플렌디드. 그거. 그런 노래 들을 때 감동이 오지 않아요. 어쩐 그렇게 좋은 음악을 쓴데. Let it go. Let it go. 이런 거 할 때도. 엄마야. Lion sleeps tonight. 이런 거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흥얼거리고 있어요. 애들이. 어. 그. 이게 디즈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빅트립이라는 게 있어요. 고물 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기에 옛날에 보니엠이 하는 그 음악이 거기 삽입곡이 됐어요. 원 웨이 티켓 하는 거 있죠. 원 웨이 티켓 편도 티켓 이 말이잖아요. 원 웨이 티켓. 원 웨이 티켓 투 더 문. 달로 가는 편도 티켓을 달라 이 말이거든. 그거를 우리 둘째가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지가 그걸 원 웨이 티켓하고 따라 부르고 있어. 내가 그래놓고 어떻게 돼 저거 의원을 사달래. 들려달래 저게 무슨 노래인지. 간단해 그거예요. 디즈니가 돈을 버는 방법. 이제 디즈니가 돈을 버는 마음은 또 뭐 있을까. 카카오톡 이모티콘. 아. 그러세요. 이 아아를 꼭 집어넣어 주세요. 이런 거는 완전히 대옥 확성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 아.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라는 것이 그런 굿즈 사업이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보겸이라는 개도 뭐야 그 성공한 게 뭐야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있는 거야 보겸이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언젠가 백이성 강사도 그럴 수 있을까. 백이성 갔다가 정신 차리세요 이거 하고. 그게 박명수의 야 이거 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없어. 뭐 있다는 소리가 왜 그렇게 모기 소리만 하게 나와요. 그리고 왜 대답에 3초가 걸려요.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예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섭섭하다 진짜. 그럼 당신한테 하지 얼라 아들한테 할까 그럼. 당신한테 하지 그러면 너보다 선배님들한테 할까. 한번 생각해봐 억울해하지 말라고. 당신한테 하지 그러면 카메라 작가한테 할까 그러면. 카메라 작가가 예 이러면 웃기지 않겠어 동영상 보는 사람들이. 교육영화 등을 모두 디즈니라는 단 하나의 브랜드로 만든 전 세계의 첫 인물이다. 특히 뭐야 애니메이션 tv 시리즈라는 거를 선도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가제트. 이것도 꼭 넣어주세요. 정말 이런 깨달음의 소리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응. 그 뭐 그거는 또 뭐 가제트하고 또 비슷한 거 하나 없었어요. 아니 그 뭐 만드는 거 빰빰빰빰빰빰빰 맥가이버 그래 맥가이버 그 가제트 보고 나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 그게 응답하라 88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니 니 엄마 라미란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 곧 다오로 화장실에서 놀고 있으면 내한테 맞는다. 그러면서 사실 예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진정한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표본 같은 인물입니다. 이 디즈니라는 사람이.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은 첫 강의가 록펠러요 두 번째 강의가 마윈이었고 세 번째 강의가 공상이었고 네 번째 강의는 오병감이었으며 다섯 번째 강의는 마이어 암셀로스 차일드고 여섯 번째 강의는 뭐였을까요. 여섯 번째 강의는 헨리 포드였습니다 그리고 뭐야 일곱 번째는 누구 뭐였을까 일곱 번째는. 카롤 벤츠. 그런 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름이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 진정한 자기 이름의 브랜드이자 어떻게. 진짜 먼 소스 멀티 유즈라는 건 이거는. 세계에서 디즈니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벤츠 해봐야 그냥 자동차잖아요. 한 개잖아요. 하나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 이건 뭐야. 진정한 멀티야 멀티. 안녕하세요 진정한 멀티. 그래서 가제트. 빅히어로. 메리 포핀스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메리 포핀스에서 그. 자꾸 그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트래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디즈니의 그러한 점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트래버스는 원작 소설에서 자기 엄마를 그 뭐야 극진 작용 그 여성론자인 벤크허스트의 추종자로 만들면서 은행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나쁜 악의 제국으로 그려가지고. 벤크스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아버지를 막 권모술술해가지고 잘라버리고 메리 포핀스의 원작을 보면. 그 애가 이 펜스를 갖고 있는데 동전 이 펜스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뭐야 저금하라고 막 강제로 빼뜨려고 합니다 은행장 할아버지가. 애기에게 주인공 벤크스의 그 어린 아들에게 그래서 메리 포핀스가 이거를 조합해 있는 비둘기 그 모이를 가 이 펜스니까 거기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가가 뭐라 그래 그래서 뭐하게. 결국 그래봐야 비둘기 한 끼 식사 밖에 더 돼. 그건 쓸데없는 행동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천구백십 년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냐. 우리에게 이 펜스를 투자함으로써 이 펜스가 언젠가는 삼 파운드가 될 수도 있고 그 삼 파운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조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국가의 철도 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고 아시아 개척에도 투자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린 아들이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어린 애가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하여튼 나는 이쪽에다 줄래요 그러니까 안 돼 이라고 막 뺏들라 그래 그래서 이걸 막 뺏들라고 애가 울고 사람들이 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다른 고객들이 보고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집니다. 뭔가 은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만큼 뭐야 금융제국이라는 건 킹덤 오브 앤자이어티 불안한 앤 제국이란 말이에요. 트래버스가 볼 때 그런데 트래버스가 볼 때는 이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1941년부터 지속적으로 린던 트래버스에게 계속해서 제 판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했던 월트 디즈니는 어떤 고정관념의 사람인가. 저 사람은 앤드루 메카씨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아시겠습니까 전 미국에 메카시즘 선풍이라는 걸 불러일으킬 때. 반공주의를 표방해가지고 메카시에게 엄청나게 꼬나바른 사람이에요. 디즈니가 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 대표적인 기술자였던 로젠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입사시험도 거부하고 경력자 채용에서도 거부해버림으로써 로젠탈이 다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월트만 죽일 수 있다면 지옥의 악마라도 환영한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내가 먼저 자살에 죽어가지고 월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엄청나게 월트를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 트래버스에게 전달되면서 트래버스가 이십 년 동안 거절합니다. 월트 디즈니한테는 안 돼요 메리 포핀스는 나의 모든 것이에요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이러고 죽게 살기로 깐깐하게 굴고 안된다 거액을 제시해도 안되고 안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든 월트 디즈니사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깐깐하게 굴죠 그거 다 녹음하자 했어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까 봐. 그 트래버스가 전부 다 녹음하자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녹음 테이프가 남아있어요 하나하나 다 지적해요 왜 남자 주인공 키를 이렇게 작게 해놨는가 왜 이런 대사를 하는가 도대체 뮤지컬을 왜 하며 애니메이션을 왜 하는가 나는 무조건 애니메이션 같은 저급한 거는 난 투자하지 않겠어 난 영국 사람이야. 그러면서 디즈니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발로 차고 가버리거든 난 가겠다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가지고 여장을 풀고. 그래가지고 띵동 눌러 누가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월트 디즈니가 서 있는 거예요. 다음 편 비행기 티켓을 찾느라 힘들었습니다. 여사님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가십니까. 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서울에서 부산도 그다음 버스로 따라가도 웃겨 감동 스토리야 아시겠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영국 런던까지 다음 비행기로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떤 그 작품이었겠는지 아니 그래서 그 정성에 놀래갖고 얘기나 들어봅시다. 도대체 이십 년 동안 내가 그렇게 못 듣게 구는데 이게 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 저는. 소설을 읽고 우리 딸 다이앤하고 샤론이가 계속해서 메리 포핀스를 꼭 아빠 만들어줘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누라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건 도덕 교과서적인 표현입니다. 좀 더 솔직한 그 뭐야 오마이뉴스용 표현을 빌리자면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뱅크스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참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캐릭터를 반드시 우리 영화사에서 만들고 싶어요. 이 아버지 있잖아. 왜. 우리 아버지가 이 월트의 아버지가 뱅크스 같은 인간이었다고. 개심하기 전에 뱅크스 있잖아요. 돈만 아는 사람. 이 아버지가요. 아까 말셀린 보셨잖아요. 미주리주 말셀린 거기에 여덟 살 때에 월트가 여덟 살 때 갔단 말이에요. 열여섯 살이었던 열여섯 살이었던 로이와 둘을 데리고 가서 신문사 배급 일을 합니다. 신문보급소 있죠. 신문보급소. 그렇죠. 그 일을 하는데 우리 자기 아버지는 오직 하나였대요. 원칙이 인건비를 줄여야 돼요.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뭐냐 하면. 로이하고 월트를 신문 배달을 시켰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아버지는 비용 줄여야 된다고 목도리하고 장갑도 안 사주세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무조건 비용을 줄여야 된다고 어쩜 그렇게 메리 포핀스에 나오는 뱅크스 집안의 그 악랄한 은행가하고 똑같은가. 똑같은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 우리는 마르셀린에서 그 아버지에게 계속 그렇게 당했고 이 열여섯 살 노인은 그것 때문에 돈에 굉장히 밝아졌어요. 돈에 굉장히 밝아졌어요. 내 이 여덟 살. 이 감성을 가진. 애는 항상 아버지가 두려워서 창고에 숨을 수밖에 없었고. 농업 도시였던 농업 도시도 아니고 촌이었던 마르셀린의 창고에는 항상 쥐 새끼 한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쓰레기 이 침출수가 나와 갖고 있는 곳에 온갖 더러운 거는 다 있는 뭐야. 오리가 하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고걸 보면서 어떻게 돼. 거기서 친구하고 지내고 야 너 밥 먹었어. 나 또 아버지한테 맞았어. 그리고 형하고 그 사람이 막 찾아 댄게. 월터가 돼 갔어. 나와. 로이가 제일 심하게 착했죠. 니 안 나오면 내가 맞는다고. 나와. 그렇게 했으니 우리 아버지는 결국 내가 돈 버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메리 포핀스라고 하는 그때 그런 어떤 유머만 있었더라도. 엄마는 무기력했지만은 그런 동네 아줌마라도 하나 있었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좀. 메리 포핀스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뱅크스가 이 게심하게 되고. 뭐 켈리 뭐 무슨 불안가 뭐 이상한 왜 무슨 주문 같은 거 하는 게 있어요. 포핀스가 가르쳐 주거든요 줄리앤드루스가. 그래서 그 은행가 앞에서 할 말 있으면 해보게 이랄까 할 말이 없어서 이 말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을 해버려요. 자기 아들하고 딸한테 메리 포핀스가 가르쳐 준 거. 그러면서 좋네요. 그래가지고 그 은행가가 되게 나이가 많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잖아요. 폭소를 일으키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우와. 그만큼 스토리텔링에 지금 잠은 오고 빠지고 있다는 얘기 아냐. 그지. 참 이 동심의 세계라는 게 이렇게 순수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강의를 못 해보세요. 자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와 나가봤자 장난감도 없어 커피는 지가 마시지도 못해 물 먹으면 배 아파 아주 물 자꾸 먹으면 얼음까지 있어갖고 배 더 아파. 밑에 내가지고 음료수 사달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파는대요 알바생이 또 그렇게 얘기할 거고. 안 그러시니까. 그냥 저 수업 끝났어요 자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가. 우리에게 동가족이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십 년 만에 그 말을 하고. 저는 메리 포핀스라는 사람이 제 인생에 정말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과거를 가진 미국의 세대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에 이런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41년부터 제가 그렇게 느꼈으니 62년이 된 지금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판권을 주십시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21년 3개월 만에 린던 트래버스가 그날 밤 사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사회장에서 막 웁니다. 그래가지고 뒤에서 디즈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아무리 감동받으시더라도 너무 이렇게 앞자리에서 우시면은 좀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못 만들어서 화가 나서 그래요 진짜 그랬습니다. 너무 못 만들어서 화가 자기가 원하던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진짜 네 말빨에 속았을 뿐이야 내가. 이 놈의 자식이 말이지 경영의 귀재하이랄까 봐 와가지고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이씨 사기꾼.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막 빅히트를 친 거야 줄리 앤드류스라는 사람을 완벽한 보모 캐릭터로 만든 거죠. 저쪽에서는 새엄마였고 수녀님이었는데 새엄마였고. 어디에 여기서는 보모 우산을 타고 이렇게 쫙 나타나. 우산을 타고 이렇게. 쫙 나타나 필요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날려버려. 유모 이렇게 면접 보려고 수십 명이 줄 서 있는데 바람 불어 날려버리고 지가 이렇게 우산을 타고 쫙 나타나. 그리고 항상 뭐냐 굴뚝 청소하는 사람이 닉 닉 반다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배우입니다 그 사람이 닉 반다이크를 쓴다 그랬을 때도 트래버스가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 경박한 사람에게 맡기다니. 안 돼 이러니까 디즈니가 닉 반다이크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춤도 되고 노래도 되고 춤하고 노래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는 저희 회사가 그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게 뭐 유니버설 레코드지 뭐 그게 뭐. 이십 세기 폭스지 뭐 그 주의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국 회사에 할 거예요 할 회사 없었어요. 너무 고난이 돼서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무너진 자존심 자 보세요 저작권에 왜 그렇게 강하게 됐겠어요. 일 이 회사는 로이의 회사인가 월트의 회사인가. 월트한테 그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안 그랬겠어요. 저 뭐 로이가 담액이 살린 기지 여러분 디즈니랜드라는 아이디어와 함께 공사 시작과 완공과 관리까지 누가 다 했어요. 로이가 다 했어요. 안녕하세요. 월트는 그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랬어요. 아유 그런 거 있으면 뭐 토지세만 해도 얼마고 그게 안전사고 한 번 나면 그거 어찌 되는 건데. 그거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2020년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것이. 박수 안 쳐 주십니까. 그러면 디즈니의 둘째 딸 이름은 샤론입니다. 얘는 입양된 아이입니다. 뭐 저희 샤론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친딸입니다. 그래서 그 아니 저 그렇지 않다는 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실이 그렇다고요. 샤론이하고 라임이가 얘는 이제 성경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이 포스터는 뭐죠. 1939년도 작품 신데렐라의 모습이. 참 이런 이름 보세요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이 공상의 세계를 줬을까요. 이게 객관식 시험이 기반되는 나라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키즈 유튜브한테 왜 그렇게 신경질을 냅니까. 단 이거 하나는 있지. 월트 디즈니가 키즈 유튜브 그 사태를 촉발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사가 촉발합니다. 아동을 여성 아동을 선정적인 포즈를 해서 찍는 미니 스커트라든가 수영복 광고가. 나오는데 이걸 키즈로 AI가 분류하니까 월트 디즈니의 만화 광고가 붙은 겁니다. 그 유튜브 영상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반대 여론이 이제 팍 뭐. 덜뿔같이 일어나는 거죠. 덜뿔같이 이러면 또 호주 분들 뭐라 하실라 지금. 덜뿔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딱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월트 디즈니가 저런 영상을 후원한다. 역시 백설공주의 외모지상주의는 거짓이 아니었다. 하시겠어요. 메리 포핀스는 어디 가고 없어. 그래서 어디 가고 없어. 그러나 그러니. 이 신데렐라도 마찬가지로 그때 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아동 키즈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일제히 뭐라고 할 수가 작게 보는 것도 안 되고. 왜 이쪽을 틀어놓고 여기에 이상한 영상 띄우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것도 안 되고 뭐냐 하면 수익도 못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대전환이 거기 유튜브 공고문에 보면 뉴욕 검사 무슨 검찰청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그 기조 그 사회적 스탠다드로 전 세계가 그냥. 아니 그것보다 개발이 훨씬 덜 된 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나는 그게 이래 돼 이렇게 되다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월트 디즈니 같은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 절지에 여러분 창의적인 인재 그냥 말로만 하지 마세요 자기가 보면 강의 때 보면은 고등학교 선생님 뭐 나와가지고 정치가도 그렇고 한 번도 창의적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세계는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시점 이런 소리야 합니다. 그 사람은 월트 디즈니의 형이 로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가제트가 디즈니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원소스 멀티 유저라는 개념을 알까요? 자발적 재구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강의하면 어린아이가 자지 않고 두 시간 동안 있으면서 아 하는 걸 세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강의를 하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광고 봐달라는 소리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나?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침이 없으면 못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내 유튜브 구독자 중에 여기 오셔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진짜로 내 왜요? 두 시간 동안 한 번도 뭘 안 보시네요. 내 보고 그래. 한 번도 뭘 안 보시네요. 아 저기 어디서 제가 나오냐? 내가 그러죠. 여러분들 제가 디즈니를 하나 하기 위해서 2주 동안 강의 연습을 합니다. 2주 동안. 그리고 컨텐츠 기획이 3개월 전에 됩니다. 윤번기가 원래는 한 달 전에 받았는데요. 자꾸 두 달 전, 세 달 전으로 이렇게 가요. 자꾸 뭘 빨리 기획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월트 디즈니 이것도 뭐냐면 작년 10월에 이게 기획됐던 거. 그때부터 준비가 들어가는 거죠. 준비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샤론이하고 라임이가. 언젠가 클 때에. 헥터가 코코에서 자기 딸 코코에게. 말하는 것처럼. 연옥에서. 그 출입구 관리 사무소 같은 애들이 망자에 날 때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못 나가면 큰일 나거든 밥을 얻어먹고 일 년 동안 이래야 되는데 그 사진이 있어야 보내줘요. 사진이 있어야 보내주는데 어 사진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헥터 사진만 이렇게 쬐가지고 있죠. 그 엄마 사진을 할머니 사진을 올려놨는데 헥터가 실수로 그 위에 있는 걸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사진을 들고 지가 망자의 세계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상에 사진이 없죠. 그러니까 뭐야 이 헥터 그 증조모가 사진이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 이메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흥분합니다. 그 코코의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실을 알게 돼서 사실은 헥터가 엘르네스토 델라 크루즈라는 사람에게 곡을 뺏기고 독살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못 왔다. 음악은 가족을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이메다가 헥터가 돌아오지 않자 선택했던 신발 공장과 장수는 가족을 뭉치게 만들었다고 서두에 나옵니다. 멕시코의 가족 중심주의죠. 그러고 보니 째진 것은 헥터였는데 에르네스토 델라 크루즈하고 기타가 똑같다는 걸 착안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델라 크루즈가 내 증조할아버지구나라고 어린애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미구엘이. 그래 갔더니만 마지막 순간에 저거 엄마 할 증조모가 진실을 알고는. 그동안 음악을 하면 무조건 저주하고 음악을 너무 싫어했는데 음악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승에서 노래를 갑자기 부르죠. 나 요론나 데아미도스텔레 에미 요론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요론나라고 하는 멕시코 가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을 잃고 외롭게 가세를 일으키다가 병에 걸려 죽은 불행한 여자를 요론나라는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가 그 여자의 어떤 망혼을 달래 주어야만 그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진혼곡입니다 진혼곡. 그래서 뭐냐면. 요론나 하는 걸 그렇게 불러요 요론나의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죠 그 이멜다라는 여자가 남편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시신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때요. 그런데 떠나가면서 그 코코 어린 코코에게 리멤버 미 도세디쿠파이 리멤버 미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함께 할 거야 울지마 이러면서 불렀기 때문에 그 음악을 가지고 마지막에 기억을 해내요 아빠 돌아오셨어요 이러면서 이 95세대 할머니가 저는 2016년 12월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윤번기 기자가 시켜줘가지고 열어줘서 과연 국회에서 나를 쫓아낸 그 국회의원은 저를 자르면서 저에게 너무 무능해서 네가 너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이상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그렇고 처음 강의를 했을 때도 그렇고 저는 정약용하고 똑같았습니다 문제의식이 과연 그때 알았던 세상 최고의 직업이라고 알았던 그때 알았던 네트워크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 백의성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잘하는가 그 국회의원은 나를 너무 무능하다고 쫓아 냈으니 내가 뭘 해도 안 되지 않을까 내가 그 사람에게 저항하기보다 즉 월트 디즈니가 오스월드 레베잇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걸 소송을 걸어갖고 찾아내기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만들어내냐 보니까 미키마우스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런 사례가 나에게 나올 수는 없을까 그 사람은 나를 무능하다고 했지만 버스는 탈 수 있을 줄 알고 가다가 아니 어제 보러 그만두셨잖아요 해서 제가 못 탔을 때 그때 국회의 재정 경제 보좌진 모임이라고 하는 경제 보좌진 모임을 가려고 타려고 하다가 그거를 못 타서 제가 절망 속에 그 오리역 정류장에서 나와서 갔어야 했을 때 그때 제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나는 무능하다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에르네스토 델라 크루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코에서 헥터의 모든 기타와 음악과 악보를 다 빼뜨려가지고 자기가 명예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헥터는 소세지를 먹다가 목에 체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가정을 버린 남자라는 오명을 이메일다에게 전함으로써 이메일다가 저승에서까지도 백여년을 증오하게 만드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2020년 새롭게 출발하는 백이성 유튜버 여러분들이 방송이 돼서 저는 그래도 강의에는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죠. 능력이 있는 것 같죠. 예 그 국회의원도 보고 있을 텐데 항상 참 제가 서울의 소리에도 출연을 하거든요. 예 서울의 소리에 사십사만 명의 구독자 중에는 거의 민주당 사람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예. 뭐 다 알겠죠 백이성이가 어떻게 저래 나오노 이제는 어떻게 나오노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왜 유튜브가 저래 돼서 자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무 무능해서라는. 그 고정관념을 벗어 던진. 이천십구 년이었습니다 이천십팔 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유능한 백이성 강사로 그러나 인간미가 살아있는 백이성 강사로 출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